자연의 색깔 중에서는 원색은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리오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껏 뭔가 굉장히 이과 같은 인트로였는데요 뭐 뭐예요 그게? 원색이 없다 원색이 없다고? 자연의 것 중에서 자연의 것 중에 원색이 없다? 빨간 거 파란 거 빨간색도 그냥 빨강이 아니고 다 섞여 있죠 그게 원색은 아니고요 RGB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빨간색은 없고 빨간색에서 약간 검은색이 약간 섞여 있다거나 빛을 받았을 때는 노란색이 좀 섞여 있다거나 왜 자연에 있는 것 중에 무지개? 무지개도 정확하게 그 원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경계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면 이렇게 하나의 생각으로 그냥 딱 박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자연에서 나왔다 그걸 얘기하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약간 원색처럼 뭔가 똑 떨어지는 게 없다 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느 경계에서는 항상 뭔가? 근데 그거는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소설이었는지 아마 해변의 카푸카였나? 무라카미하루키 소설을 보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침과 새벽의 경계라는 게 과연 언제냐라는 거죠 어디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침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새벽이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거죠 사실 뭐 남자다 여자다 라고 하면 그거 이제 똑 떨어뜨려서 이제 정의 내릴 수 있는 어떤 구분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부터가 뺨이고 어디서부터가 턱이냐라고 하면은 여긴 뭐야 여긴 뺨이야 턱이야 여긴 턱! 뺨! 턱! 내가 지낼 수 있는 것 같아 때렸을 때 찰진 곳이 뺨이다 이게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경계라는 거 그 부분이 언제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은 경계에 서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사람이 만든 것처럼 똑 떨어지는 뭔가가 없다는 거죠 소리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기본음을 치더라도 그 음만 갖고 있는 게 없고 자연스러운 배음들이 섞여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한 5,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얘하고 약간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별로 안 좋은데 자꾸 섞이는 거 같아 뭐가 이 경계에 모호하게 이렇게 걸쳐 있다고 안 좋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늘 뭔가 너무 똑 떨어지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음악이든 일상이든 조금 더 편하게 경계해서 딱 바라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테일러의 GS 미니 E 코아 플러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에요 코아 자 이게 그 테일러의 뭐 GS 미니 시리즈가 워낙에 이제 퀄리티가 좋은 시리즈로 우리가 지금까지 리뷰를 하면서 호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코아가 그 중에서도 약간 좀 하이엔드에 속하는 목재였었죠 그렇죠 목재 자체가 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최근에 했었던 최근에 한 2년 정도 사이에 했었던 GS 미니를 보면은 코아 모델이 127만원으로 제일 비싸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늘 한 10만원씩 비쌌습니다 어 이게 제일 가격이 요거 중에 저렴한 오방콜이었네 오방콜 리미티드 오방콜 모델이었는데 요게 116만원 이었고요 요거는 명호씨가 시골의 한 풍경을 자아내는 사운드 저는 평화로운 중고나라에 대해서 8.5 8.5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GS 미니 EW 로즈우드 미니 118만4천원 그러니까 이게 코아가 로즈우드보다 더 비싼거죠 이게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역시다 저는 소년장사 이렇게 드렸네요 8.5 8.5 작은데 바디가 작은데 장사가 났다고 그쵸 근데 보면은 코아가 다 점수가 좋게 나와요 8.5 8.5면은 그냥 뭐 그런갑다 하는 점수인데 이게 이 코아로 보면서 9.5 9.5가 됐어요 127만원 이었고 요게 작년 8월 19일에 했네요 예전 명성 그대로 저는 공연장 현장감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확실히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목재가지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나오는 그런 모델인데 오늘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져서 이게 비싸졌다고? 네 E코어 플러스가 됐거든요 플러스 도대체 플러스가 얼마나 플러스해야 되냐 가격이 엄청나게 플러스가 됐다 일단 가격이 127에서 169로 얼마나? 아 한 50만원 42만원 42만원이 올랐어요 네 42만원이 올랐어요 거의 지금 원래 가격에서 30%가 오른 셈이죠 거의 굉장히 네 굉장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 미니 E코어 플러스가 어디가 달라졌느냐 포인트가 일단 넥이 샤펠레에서 트로피컬 마호가니로 바뀌었고요 네 그 다음에 프리앰프가 ESB에서 ES2로 올라왔어요 일단 이것 자체가 여기서 굉장히 가격을 많이 잡아먹었을 겁니다 픽업은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이 ESB는 좀 아쉽다 ES2가 돼야지 맞아요 하이엔드로 갈 수 있는 어떤 영역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ES2가 점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되게 반가워했잖아요 EST 달리던 애들의 ES2가 들어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아 이제야 조금 얘가 좀 하이엔드 사운드를 잘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픽업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가격이 오를만한 포인트가 케이스가 바뀌었는데 이 케이스가 단품으로 판매하면 189달러 한 20만원 초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케이스가 다 잡아먹었는데 케이스 픽업에 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오른 가격이 오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수긍이 가는 가격대에요 케이스 한번 봐요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테일러 외에 그 아이보리색 소프트 케이스 기억나시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폼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아 짙은 색이고 이게 훨씬 더 두꺼워졌네 폼케이스에요 소프트가 아니죠 이제 여기 완전 폼입니다 우와 그래서 아주 케이스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훌륭해져서 내꺼보다 좋은데 이게 뭐 160만원의 기타에 충분히 걸맞는 혹은 오히려 그 이상급의 좋은 케이스가 이제 제공이 된다 해서 가격이 42만원이 올랐는데 저는 이게 오른게 애매하게 목재 한두개 바꾸고 오른게 아니고 이게 뭐 눈에 티나게 픽업 케이스 뭐 이런 목재 이런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가격이 오른걸 인정할만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리는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좋아했던 코어 사운드가 그대로 나고 그리고 픽업 사운드가 좋아졌을 거고요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만원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전장은 93.5cm 무게는 1.29kg 두께는 96mm 구프레 뚜뚜레는 74mm이고요 뒤에 아치백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랜드 심포니 미니 쉐입 그리고 하와이언 코어 상판에 엑스브레이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구판에는 레이어드 코어 그래서 전체 다 코어가 사용이 됐고요 피니쉬는 사틴 바니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로피컬 마호가닌에게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본넛 너트너비는 42.799mm 지판은 에보니 네 스케일 길이는 597mm입니다 이게 프레스는 20프레까지 있고요 픽업이 ES2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브릿지도 역시 에보니 특이상 에어로케이스입니다 원래 소프트케이스에서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바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했으면 어때요? 꼭 재미있는 문제 재밌는데 자 핑커사운드로 보겠습니다 vídeo, 화면 1, 2, 3, 4, 4, 4, 5, 4, 5, 6, 7, 8, 8, 9, 10z 코어가 사운드가 되게 깊은데 자칫 잘못하면 살짝 다크해질 수가 있잖아요 넣어줄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되게 화사한 느낌이 나요 코어는 제가 아까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난다고 했었던게 원래 코어가 되게 딥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거는 지금까지 했었던 코어 모델 중에서는 유독 화사하고 밝은 느낌의 코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뒤에 아치 빼까지 있어가지고 원래는 더 어두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하이떼역이나 이런데서 되게 땡땡하게 치고나온 힘이 상당히 밝고 아주 신나는 느낌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 저같아요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아이쿠아 익숙해지세요 알겠습니다 코어하이네 코어하이네 자 그러면 스피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확실히 앰프는 앰프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니 뭘 완주하고 싶은 생각이 안들어 이 정도면은 땡치죠 딱 좋아요 그냥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다 좋네요 굉장히 굉장히 생전 본 적 없는 신나고 발랄한 내가 이런 걸 쳐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좀 글루미한 걸로 한번 쳐 보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고 밝아 하이 자체가 열려있는 느낌이 있죠 밝아 하이 자체가 열려있는 느낌이 있죠 흠이 없어요 사운드에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그냥 밝은 느낌이에요 자꾸만 맴돌아 이런거 쳐도 별로 어둡게 안 느껴질걸요 그치 위쪽에 샤방한 느낌이 묻어있어서 아까 치신거같은게 굉장히 잘 이런거 너무 좋죠 소풍가는 느낌이 확 나는 그런 사운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곡 들리실건가요 네 요거는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이요 네 선인장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선인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선인장에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연주 들을 때 청취 포인트가 중간에 옥탑으로 멜로디 라인 표현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이즈가 작은 기타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좀 덜 날 수 있는 영역인데 딱 그게 코어로 표현했을 때 충분히 그게 나오는 아주 적절한 느낌의 피지컬을 갖고 있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코어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줬던 게 아닌가 늘. 일단 미니 자체가 좋은 기타고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좋은 목재 썼으니까 더 좋아졌겠죠. 당연히. 미니가 좋은 기타이기는 한데 미니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피지컬의 한계를 코어를 썼을 때 약간 더 보완이 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코어가 그래서 저희가 미니에 썼을 때 유독 더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기다가 발랄함까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코어 자체 진중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맞아요. 테일러의 그 외에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그 영역대의 하이엔드 영역대의 코어 사운드들은 사실 정말 되게 진지하고 뭐랄까. 되게 정말 깊고 뭐 그런 느낌이 되게 좋은데 이건 그 영역은 아니다. 근데 어차피 미니여가지고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좋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미니 E코어 플러스 같이 보셨고요. 명호식도 보러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약간 글루미한 걸 쳐도 그 밝은 사운드를 감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숨길 수 없는 똥꼬발 까작입니다. 그거를 아니 똥꼬를 어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똥꼬밍이 어디로 묶음을 처리해야지 똥꼬발 까작 뭐야 그게 더 이상해. 저는 코어 투 플러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플러스가 아니고 투뿌라니까 갑자기 또 그죠? 소고기가 확 댕기네요. 투뿌보면은 지금 뭐 목재부터 목재 사실은 쓰리 뿔이네요. 목재에다가 앰프에다가 케이스까지. 하지만 그냥 뭐 쓰리 뿔이라는 말은 별로 안 와 닿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쉽게 E코어 투 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갖다 버렸어요? 아이차. 너 좀 지름.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9.0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많이 미쳐네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가격 때문에. 어? 아이차. 미쳐네. 화났어?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아 다 좋은데 올라간 것도 다 좋고 근데 미니인데 가격이 그 정도라는 거 자체에서 약간 넘어간 게 있군요. 약간 살짝. 주고 싶었지만. 아 네네. 8.5까지만. 저도 뭐 어 이게 169만원이라는 가격이 미니에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인가 라는 생각에 대한 회의감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코어의 모델과 생각을 해봤을 때 설득력이 없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8.5까지 떨어뜨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그래서 높은 가격에서 조금 감점을 해서 9.0으로. 9.8.5면 엄청 받았죠. 잘 받았죠. 잘 받은 거죠. 우리가 코어 모델을 또 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도 굳건히 점수를 지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면모로 업그레이드된 미니 2코어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게 찍lim. 놀이 vara 면모로 더 재미있는 것itter 좀 더 재밌게 보실 Jews